리더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? 저 때문에요 이렇게 청춘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진짜 이 친구들이랑 뭔가 이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되게 즐거웠고 정말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말씀해서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와서 더 좋은 음악으로 같이 추억을 쌓아가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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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